베이스가 깔끔해야 고급져 보인다고?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피부 결이 깔끔해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일단 퍼프에 쿠션을 잘 먹인 다음 너무 뭉치지 않게 뚜껑에 살짝 양 조절을 해줘 다음엔 얼굴 대각선 방향으로 쿠션을 찍으면서 내려올 거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펴발라야 얼굴에 예쁜 음영을 살릴 수 있어 남은 잔량으로 눈 밑, 눈두덩이를 살짝 칠해주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는 한 번 더 더 칠해줘 근데 나 오늘 이거 처음 써보는데 뭐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? 쿠션만 발랐는데 잡티 싹 가려졌어 오, 바닐라코 열리라는 구만? 칠할 수 있는 파우더를 브러쉬에 덜어서 얼굴에 살짝 칠만 얹어주면 아주 고급져 보이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! 평소에 광도 원하는데 커버력도 필요한 나한테 진짜 딱이야 그럼 안녕!